목포 해양경찰서는 어선을 치고 달아난 걸로 추정되는 홍콩선적 화물선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야간 항해 당직자 등 중국인 선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. 해경은 이들이 운항한 화물선에 묻어있던 페인트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피해 어선의 페인트와 동일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13일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은 선장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실종자 2명의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